자 오늘 아침 또 신형 무기체계 이 체계 받고 가면서 네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이 북한에 대해서 한번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네 그렇죠 네 원유전님 역시 권해요 권해요의 몽당연필 네 뭐 권해요 안내상 명계남 문성근 뭐 유명하잖아요 다들 네 이번에는 서해로 순항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자 우리가 흔히 이제 탄도미사일 이 탄도미사일이라면은 네 제 마우스 커서를 같이 잘 따라와주세요 이렇게 삐웅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포물선을 그리는 게 탄도 이게 탄도괴적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탄도미사일이라고 이 순항미사일이라면 말 그대로 그 비행이 되는 미사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이제 뭐 유도탄이라고 흔히 얘기했던 예 그런데 탄도미사일 발사 열흘 만에 또 이제 이번에는 무기체계를 바꾼 순항미사일로 도발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뭐 전수력 탑재가 가능한 화살 1에서 2형으로 추정된다는데 뭐 불화살이라고 이제 불화살 3-31 뭐 이런 형이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아 그래서 네 여기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날 쏜 순항미사일은 네 평양 서쪽 해상에서 원형 궤도로 도는 모습 그러니까 자체 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냥 일단 쏴 놓으면은 네 그 추진력으로 인해서 그 목표지점 타격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자체 비행이 가능한 겁니다 사거리가 매우 긴 순항미사일은 네 시험 발사를 할 때 원형으로 이렇게 돌게 만들거나 아니면 팔자형 궤도로 이렇게 그리면서 비행을 하게 이렇게 시험을 한다고 해요 예 낮은 고도로 이제 비행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 발사나 낙하지점을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총선이 다가오는데 우리 국민들은 안보 불감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과거에 이제 민방위 소리가 왱왱 울리면은 오 이러면서 갑자기 막 당황을 하는데 정작 우리 국민들은 아 평온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당황한 점 중에 하나가 자기가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는데 예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그 소리가 울리면은 자기는 놀라가지고 걱정되는데 편의점 직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띡 띡 이러면서 물어봐도 그냥 예 훈련이에요? 예 그냥 뭐 그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되게 이렇게 적대국을 바로 이렇게 붙어서 머리 위에 두고 있다는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태어나구나 이렇게 많이 놀란다는데 뭐랄까요? 일상에 지장을 받지 않는 건 다행이긴 하나 동시에 그 안보 불감증도 같이 갖고 있는 건 분명히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긴 한 것입니다 라고 이 보수 진영에서 우파 진영에서 정치권에서 같이 여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 너 왜 위기 조장하냐? 또 이렇게 몰고 가느냐? 선동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지경까지 왔죠 그건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기도 북한이 발사를 했습니다라고 문자 하나 날린 거 가지고 아니 왜 잠 깨우고 난리야? 이런 지금 촌극까지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는 분명히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침 잠을 깨우게 만드는 건 오세훈 시장이 아니죠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는 이북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상은 일상대로 사는 그런 담대함 이런 거를 또 함께 가지고 가는 그런 현명함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방송은 혹시라도 볼 중도층에 있거나 아니면 또 좌파 진영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 조간 뉴스 중에 하나 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잠시만요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동아일보 첫 타이틀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김경률 한동훈과는 남자끼리 통하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제가 본 부문에서는 남자끼리 통화였다 이렇게만 나왔는데 어떻게 이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못 본 부문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침 조간이다 보니까 준비 시간이 좀 짧았어요 자 그리고 한동훈 김경률 사퇴론에는 선을 그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단은 사퇴론은 선을 그었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진퇴양난인 상황이기도 하고 게다가 굳이 그러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튼 현재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 사퇴가 이루어질 경우 비대위 동력이 떨어질 거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지금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잘 못 건드린 이유 그리고 이번에 또 여러 매체에서 용산에서도 건드리려 했다라고 주장하는 측의 내용 중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끝내 못 쳐댔던 이유가 과거에 그렇게 쳐냈던 사람들과는 케이스가 달랐다 금결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고 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장 강점은 뭐니뭐니 해도 그 명석한 두뇌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흠결이 없이 살아왔던 그 인생의 궤적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궤적이 가장 최대 강점인 사람이 크랙이 발생한다? 이게 누적된다? 이건 분명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기사를 다 전달해 드릴 생각은 없고요 마지막에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당 지도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 의원이 사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태도를 당 지도부에서는 갖고 있어요 일단 현재 당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니까 이상한 건 또 아니죠 당 지도부의 발언이 이렇게 나오는 건 사천 논란 그러니까 개인적 공천 논란은 한 의원장을 공격하기 위한 억지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할 경우 한동훈 그리고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이다 이 이미지를 벗어나기가 힘들 거라는 얘기죠 지금 용산과 갈등이 이렇게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끝끝내 김경률은 사퇴를 시켜버린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결국은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찌 됐건 간에 그 위에 윤 대통령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구나 수평적인 건 아니구나 그렇다 해서 너무 끌려가는 주종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직적이긴 하구나 이렇게 이 틀을 벗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 의원의 사퇴에는 그런 문제까지도 번질 수 있다는 점 약간 좀 다각도로의 감정을 약간 배제하고 입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카미님 오늘도 가장 먼저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아이고 카미님의 강아지를 또 이렇게 올려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카미님이 이렇게 열어주신 김에 어제 제가 이렇게 전달을 못해드렸던 후원 계좌로 후원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은 태희님께서 후원을 또 해주셨고요 화이팅님이다 이 두 분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나서 그리고 박기봉님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 이후부터 제가 못 전해드렸더라고요 영웅아범님께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영웅아범님께 우룽지를 한 마리 올립니다 그리고 뉴델화팅 신하라고 이건 누가 봐도 신하님이죠 아이고 참 정말 신하님은 관리자까지 해주시면서 이렇게 후원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하님 감사합니다 김에도 많이 춥다는데 참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닉네임은 말씀해주지 않고 응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분 있으세요 그래서 그 응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응원합니다님 후원에 또 이렇게 오늘은 옆으로 이렇게 들어서겠군요 그리고 에나님 화이팅 이렇게 괄호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닉네임도 알려주시고 메시지도 같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센스 있게 이렇게 보내주실 수도 있구나 저는 입금자 명예 이렇게 괄호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제가 이쪽으로 좀 어두워서 에나님의 소중한 후원에도 감사를 해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되게 좀 신기했어요 네 한동훈 동료 시민이다 라고 한동훈 동료 시민이 보냅니다 라고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참 뭔가 굉장히 좀 뜻깊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뭔가 좀 연관성이 있게 이렇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묘한 기쁨이 들었습니다 네 한동훈 동료 시민님 네 후원에 또 감사드립니다 자 네 이렇게 오늘 중에 또 방송 중에 이렇게 제가 미처 다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내일 방송에서 이렇게 감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네 원유저님 네 김경률이 한 짓거리를 보아라 그걸 왜 못 버리느냐 안 버리는 게 이상해지는 거지 사과랍시고 하는 얘기를 보라고 지금 보니까 이게 사과 멘트 이후에 나오는 멘트도 좀 문제될 소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렇게 발언하는 게 과연 이 우파 진영이 유리한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듭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퇴가 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의 아바타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우려까지 같이 있다는 걸로 봐서는요 단순히 김경률 비대위원을 감싸고 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기엔 좀 힘든 구성이 많은 것 같아요 여당 내부에도 지금 김비대위원에 대해서 솔직히 아는 사이가 아니거든요 어떤 계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과거에 이렇게 수사팀으로서 같이 활동을 했을 뿐이지 다른 의원들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 지도부들이랑 어떻게 연관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쳐내는 것도 부담인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골이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기어코 이 얘기가 이 용어가 결국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어제 그랬죠 벌써 친한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어떡하느냐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다뤄버렸어요 참 여러분 요즘에 조중동 왜 이렇게 자꾸 정권 길들이기를 하는 모양새처럼 보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조에 대해서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래요 좌동혁 장동혁 사무총장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경률 친한계가 뜬다 전략공천 50곳 또 용산과 갈등 빛나 이렇게 나오는데 정부 여당 안에 내부의 갈등을 좀 이렇게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부장님도 레터에다가 채널A가 요즘에 좀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를 하시던데 참 그게 좀 불만입니다 아무래도 흔히 그래도 과거에 보수 언론사라고 이렇게 근본 있는 언론사들이다 이렇게 이름값을 많이 띄웠던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물어뜯기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는지 친한계라는 용어를 이렇게 띄우기 시작한다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해드릴 내용은 일부입니다 이번 갈등 국면에서 친한계가 급부상했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다 하죠 여권에서 친한계가 급부상했다 근데 친한계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무게감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국민의힘 내부를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 쳐내도 친한계 위주로 들어왔다 이렇게 더 씌워져 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친명계 민주당이랑 이미지적으로 달라질 게 뭐가 있나요 이건 지금 굉장한 공격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친한계라고 이렇게 네이밍이 잡히는 것은 이게 굉장히 늦게 잡혀야 된다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차라리 총선 직전에 이렇게 친한계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빨리 씌워지고 빨리 벗어내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는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장뿐 아니라 장동혁 사무총장도 지금 도드라진 상황이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측근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메시지를 세게 내놓으면서 이렇게 언론에서는 친한계로 확실하게 분류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적극 방어에 나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민주당과 싸울 때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런 게 도드라지지 않았는데 용산과의 갈등이 불거지니까 이래서 집안 싸움이 무섭습니다 대선 때도 보면 경선 과정에서 집안 싸움이 결국은 뒤까지 끝끝내 화근이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의 대장동 리스크 이거 이낙연이 집안 싸움에서 만든 거 갖고 온 겁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이래서 집안 싸움이 무서운 건데 그렇지만 저희가 어제 방송 드린 대로 20년의 우정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감정의 골 다 풀어내고 이렇게 다시 봉합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좀 가볍게 첫 번째 기사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이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아이고 오늘 이유경님이셨죠? 오랜만에 도쿄에서 또 이렇게 방송을 들어주시는군요 방치하면 제2의 준석이가 된다라고 지금 다들 그걸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김경윤이라는 사람이 무서워서 여기 진영 전체를 흔들 것 같은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죠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인데 방치해뒀다가 제2의 이준석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이런 걱정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즉 앞으로 더 골마서 일으킬 지금 미래가 걱정되는 거죠 당장의 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김남숙님 반갑습니다 자주 뵙길 바랄게요 김경윤이 김현정 라디오 나가서 한동훈이 공천하고 손들어서 어쩔 수 없고 대통령도 나를 어쩔 수 없다 하네요 이거 이따가 텍스트만 보면은 좀 자세히 좀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따가 부장님이 레터에 또 달아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 방송은 레터를 마지막에 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이 승자입니다 네 그리고 민경우 비대위원장이 즉시 사퇴하는 걸 보면 김경윤은 좌파가 맞습니다 야 김프리덤님 아 진짜 날카롭다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전향을 한 민경우 비대위원장은 네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바로 사퇴를 했는데 김경율에 대해서는 서민 교수도 빨태포스트에서 얘기하기를 확실하게 이제 명확하게 공식적 전향을 한 건 아니다 물론 뭐 전향이라는 게 어떠한 공식적 폼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낸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즉시 사퇴하는 민경우 그리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김경율 이것만 봐도 좌파가 맞다라고 하시는데 와 김프리덤님 이 말씀에는 제가 뭐 어떻게 뭐 다른 경우도 있지 않나요 라는 이렇게 메시지를 못 던지겠어요 한마디로 커버가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좋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갑자기 갑자기 설득이 확 당했어요 이거 우려가 되는데요 김회찬님 김경율 위험인물이다 원유자님 저 따위로 표현을 하느냐 총선이고 나발이고 진짜 바로 999결단 한동안 원유자님이 999결단 얘기 안 하셨었는데 다시 얘기 나오시는군요 답답할 수밖에 없죠 저도 답답한데 오죽하시겠어요 김경율의 인간성과 정체성이 우파원을 함께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한혜원님 좀 많이 좀 성향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오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강조하고 건국 이념을 강조하면서 보수의 가치를 다시 정체성을 다시 쌓아 올려갔는데 그 부분이 좀 희석이 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쇄신이 먼저냐 정체성 확립이 먼저냐 라고 하면 당연히 둘 다 해야지 무슨 소리야 하겠지만 그 둘이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런 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영향을 믿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임팡님 한동훈 아바타 아닙니다 좌클릭하는 사람이 무슨 주변에 다 좌파들이면 뭘 하겠다는 건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이걸 우려한 거거든요 실망이 큽니다 취임사만 좋았지 나머진 셀카와 19VT만 생각나네요 지금 우파진영 곳곳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국민적인 열망을 얻은 게 오히려 독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나타내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속상합니다 신하님께서 실수로 이렇게 행운님의 메시지를 그렇군요 이거 다시 복원할게요 제가 행운님 메시지를 복원을 합니다 어떻게 복원하죠? 경률이 경선에서 밀어내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군요 행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라가개판님은 최근에 들어와서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유경님 말씀 맞죠? 조국 비판했다고 우파되나요? 조국 비판했다고 우파되지는 않습니다 어제 공지영 작가도 진중권 씨도 그랬고 공지영 씨도 그렇듯이 적의 적은 아군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적의 적은 아군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이지 절대 아군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 그냥 아군은 아군이기 때문에 아군입니다 적의 적이라서 아군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돌아섰던 사람이 다시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또 어디 있으며 과연 신뢰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는가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파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뿌리부터 제대로 받고 가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한 가지 지금 놓치고 있는 것 물갈이의 움직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의 핀포인트에 대해서 취임사 이후에 좀 희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렇게 좀 간절하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아직까지는 큰 응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에요 예전 вод아 ministre 오VI 주였어 오해 오해 오 53 오해 오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